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이입니다. 오랜만이죠?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푹 쉬웠어요. 누구한테도 이런 남아는 시간, 힐링이 타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번 방학 때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학기에 학교 다니면서 과제, 프로젝트, 유튜브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를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방학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많이 넘기로 했어요. 이제 곧 개강이라니 현실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다들 알다시피 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학기마다 하고 싶은 거, 아니면 4학기 기획 이런 거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신학기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몇 가지 기획을 실었어요. 이럴 때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죠? 나한테 저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넉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노션이라는 앱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 2학기 시작하기 전에 노션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영어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어 영어 둘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자막을 추가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션은 업무와 일상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훌륭한 돌입니다. 노션을 사용하면 수업 노트, 두드리스트 정리, 독서 목록, 강의 기획서 등 학교 생활이 필요한 모든 문서와 페이지를 손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노션을 디지털 노트로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노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정 정리할 때, 그리고 해야 할 업무를 관리할 때 주로 쓰고 있어요. 요즘 저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정도로 맨날 한 번쯤은 앱에 들어가서 일정 확인하고 해야 할 일도 메모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노션 정점과 단점, 그리고 노션을 추천하는 이유를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만든 노션 템플릿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도보기란에서 노션 홈페이지와 제가 만든 템플릿 링크도 찾을 수 있어요. 템플릿 다운받으시고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만의 템플릿 만들고 싶다면 수정하면서 하셔도 돼요. 노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금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인과 팀 요금제가 있는데 기본 개인 요금제를 무료로 쓸 수 있고, 개인 프로 요금제도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저도 학교 이메일로 가입해서 지금 개인 프로 요금제를 사용 중입니다. PC, 아이패드, 모바일 어떤 기기도 접속 가능해서 계정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 접속 가능해요. 마지막으로는 노션은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카스터마이징 하거나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본인에 맞게 수정하기도 편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점인데요. 제가 노션을 약 6개월 전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학생으로서 솔직히 지금까지 딱히 단점이 안 보였는데, 처음에는 노션 사용법을 익히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노션을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노션을 추천하는 이유는, 노션을 한 번만 적용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변함을 이제 알았을까라는 정도로 되게 편해요. 쓸 수 있는 기능도 엄청 많은데, 저는 그 전에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션을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기업에서 업무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회사 소개 페이지나 제형 페이지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션 사용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 노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깔끔한 스타일로 만들어 봤어요. 먼저 왼쪽 귀에 제 개인적인 워크 스페이스가 이렇게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프로 요금제를 학교 이메일로 가입해서 지금 무료로 쓰고 있어요. 이 배경 이미지랑 아이콘 같은 거는 다운받아서 놓은 건데, 노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선 페이지를 크게 이렇게 personal college work로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이 세 개를 다 같이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아마도 저 말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학교에 다니면서 과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용돈도 벌어야 되고, 나는 하나뿐인데 할 게 많네요.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페이지 소개를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려면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도 좀 들어가 있어서 다 설명을 못 할 것 같지만, 템플릿 전체를 공유로 해 드릴게요. 그래서 도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고, 본인에게 맞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곧 기강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페이지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즉 이 college 안에 있는 Spring 2022 이번 학기 시간표랑, 그리고 이번 학기 기획 Semester Goals, 마지막으로 자격증 공부라는 이 세 개의 페이지를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번 학기 시간표 Spring 2022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간표를 Everytime이라는 앱에서 시간표를 찾고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 Notion 안에 삽입했어요. Notion에서 Slash를 클릭하시면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미지, 동영상, 사원들, 파일, 심지어 코드까지 넣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6개의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서 Capstone Design이라는 과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팀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 페이지에 메모하고, 자료들도 넣고 표도 만들 수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들도 필요할 때마다 수업 넣어도 하거나, 유튜브에서 수업 관련 동영상을 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링크를 미리 Notion에 넣어놓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찾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번 학기 기획 Semester Goals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번 학기 동안 그리고 방학 때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놨어요. 거의 다 자격증 공부네요. 밑에 있는 2개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자격증 공부라는 페이지인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정보초리 산업기술 필기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다 종료를 해놨어요. 과목마다 페이지를 다루 만들었고, 첫 번째 과목에 들어가면 이렇게 챕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1창 학습 날짜랑 끝내야 할 날짜를 기록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벼락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창에 들어가면 포모드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는 3월 1일이라고 치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6시 40분까지니까, 포모드로를 40분에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도 쓰시고, 등급 A인지 B인지 선택하시고, 포모드로를 마지막으로 스타트하시면, 이제 4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더워져요. 제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40분 끝나면 10분 아니면 5분 정도 휴식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게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셔널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른 페이지들도 궁금하시면, 템플릿 도움 받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